내수 반응 발견! 출동을 요청드려요! 지는 건가물의 시대에 던져요 부여와라 고채고 시리도록 지워져가는 너의 역사를 쓰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영원했던 신이 마저 무뎌지고 쓰러진 폐허가 풍경이 된 노쇠하는 시간 속에 나는 있다 비어지는 이 시대의 끝에서 누군가 결국에 빠질 수 있는 걸까 부산진 우통 속에 파편을 끌어안고 메마른 황야에 걸음을 내린 그날 자, 피어나라 격렬히 춤을 춰라 휘몰아치는 건가물의 시대에 던져요 부여와라 고채고 시리도록 지워져가는 너의 역사를 쓰기 위해 다시 높여라 이곳에 소리쳐라 여기에 너가 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다 원하라 그 끝내 일어서라 잔인한 시대가 이 아래 너를 부른다 해결되고 나의 오류난 시대는 다 원하는 점에 인간의 시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